지금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전체 퍼센트에서 18% 정도가 소비되고 있고요. 대부분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가 휴게소를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모두가 햄버거 집입니다. 맥도날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미국에 10만의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유학을 하면서 돈이 흔적하지 않으니까 햄버거를 즐겨 먹고 미국 사람들도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그 햄버거가 바로 30개월 이상 되는 소들이고 또 4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